안녕 브린이들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잡아온 이 딱총새우를 오늘 큰 친구로 두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음파발강 형상이라고 해서 완전 파괴강선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기공파를 쓰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오늘 바로 이 멘티스 시린프인 바로 샹티스 친구에게 먹여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오 오 오 오 따닥소리가 엄청 많이 나요 와 바로 사냥해서 먹네 와 멘티스 친구가 이렇게 치는 것도 있지만 오 오 저쪽으로 숨었어요 지금 화살표 가리 긴 방향으로 딱총새우는 벌써 제압이 된 것 같고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계속 치고 있습니다 오 참고로 우리 멘티스 친구는 매일매일 사료도 주고 생먹이도 주고 하는데 진짜 주문대로 다 잘 먹어요 그래도 딱총새우도 굉장히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피스톨 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방어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뭐 하나 없네요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되게 웃긴게 지금 한 마리를 사냥했던 걸 지금 어디다 내팽겨 치고 지금 다른 친구들을 또 찾고 있어요 와 무섭네요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었는데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또 먹으려고 사냥한 게 아니구나 약간 즐기는 것 같은데 자 보이시죠 두리번 두리번 계속 찾는 모습 와 우와 아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저를 이제 하도 봐서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아 아 아 안 먹고 있던 게 아니라 오 되게 특이하다 아예 안 보였었는데 한 마리를 계속 먹고 있는 중이었네요 아 역시 보면 볼수록 매력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에 자꾸 띄면 안 될 텐데 지금 저기 샹티스 친구가 쳐다보고 있어요 아 음 으 으 지금 발견을 했어요 바로 돌격을 합니다 진짜 먹성이 굉장합니다 제 생각에 이 두 마리를 한 번에 먹을 생각인데 벌써 입으로 물고 지금 왔어요 한 마리는 벌써 입으로 벌써 반쯤 먹었는데 또 한 마리를 바로 또 사냥을 해서 먹는 모습입니다 역시 멘티스 친구는 먹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 머지않아 한쪽 팔도 더 생성되지 않을까 싶네요 와 세 번째 딱총새우는 지금 보고 나서 오 가서 이제 사냥을 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지금 두 마리를 사냥해서 먹었는데 이제 배가 구른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딱총새우를 한번 먹잇감으로 잡아다 줘봤는데요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손씩 사냥을 해서 먹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 번 우리 멘티스 친구가 얼마나 강한지 사실 딱총새우도 엄청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속속무책이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어마 무시한 친구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기 물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오 너 설마 찾으러 가냐? 오 뭐야 뭐야 오